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3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을 선택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C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의 스프레드시트에 가셔서 기출문제 폴더를 선택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e-book 구입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구입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회원사 코드 선택하시고 결제 구분 선택하시고 e-book 선택하시고요. 구입 수량, 그 다음 단가를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e-book 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유튜브 신이거나 같습니까? 유튜브 신 또는 같습니까? 호모데우스 선택합니다.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 이라는 조건을 선택하신 거고요. 두 번째 결제 구분을 선택하셔서 체크카드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다 체크카드를 선택하죠. 다음을 누르시고요. 결제의 첫 번째 조건에서는 결제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회원사 코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문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에 마침 누르셔서 A3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범위로 변환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2번입니다. 두 번째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작성합니다. A30셀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왜 조건이라는 필드명을 썼냐면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하시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만든 거고 여러분이 임의로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는 하신 다음 구입 총액이 상위 10% 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함수 들어갈게요. 첫 번째 조건이면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엔드함수 입력하시고 상위 10이라는 거는 랭크를 통해서 10등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넣을 겁니다. 그래서 랭크 입력하신 다음에 구입 총액에 있는 첫 번째 H4가 본인을 포함한 구입 총액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데이터는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내림차순이잖아요. 총액이 큰 데이터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은 생략하시면 되고 가로 탔고요.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왜 순위는 1, 2, 3, 4에서 10등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심표 두 번째 구입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30 이상 ~~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할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열고 구입 수량의 첫 번째 2, 4를 클릭하시고 2, 4에 있는 값이 1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 10이라고 입력합니다. 참고로 구입 수량은 2열에 있으니까 F4, F4 눌러서 2열만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또는 다시 한번 구입 수량이 F4 눌러서 2열만 고정하시고 그 값이 30 이상이라고 넣으십니다. 그래서 5할에 대한 가로 닫으시면 되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사실 조건부 서식은 랭크 함수처럼 절대 참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냥 셀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H4도 만약에 H열입니다 라고 하시면 H10만 고정하시면 되고요. 이걸 H4 앞에 있는 달러나 E 앞에 있는 달러가 없다고 해서 값을 못 찾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랭크에 해당한 데이터에 절대 참조 부분만 꼭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ESC를 눌렀네요. 다시 한번 AND 랭크 H4 선택하시고 F4 누르셔서 H10만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절대 참조할 영역은 H4부터 H27 영역입니다. 순위를 구한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5할 함수가 필요하고요. 구입 수량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2열만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또는 다시 한번 2열에 있는 데이터 누르셔서 30보다 크거나 같다.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5할에 대한 가로 닫으셨고요. AND에 대한 가로 닫고 ENTER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포이스라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목록범위, 조건범위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선택하시고 위치를 A33셀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액이 상위 10%에 해당이 되고 상위 10% 이내에 해당이 되고 그 조건 안에서 수량이 10보다 작거나 30보다 크거나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A4부터 H27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구입일자에 월이 7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요. ~~이고 AND 함수가 필요하네요. 또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구입일자가 있는 C4를 선택하되 C열에 있습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 다음 먼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죠. 그 다음 그 값이 7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7이라는 조건을 넣습니다. 두 번째 할인율의 데이터를 클릭하되 할인율은 G4셀에 있지만 지열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값이 5%를 초과한다. 5% 라고 입력합니다.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의 작업은 끝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해 봤더니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골 그 다음에 글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은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7월 이상 그러니까 7, 8, 9, 10 해당이 되겠죠. 7, 8, 9, 10 해당이 되고 할인율이 5%를 초과하는 행 데이터에만 서식을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가 두 건 정도가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시트 보호 보도록 하겠는데요. 워크시트 전체 셀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와 1이 교차하는 셀을 클릭하면 모든 셀을 선택할 수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보호에 가셔서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확인 다시 한번 이제 H4부터 H27 영역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에 가셔서 셀 잠금과 숨김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검토 탭에 가셔서 시트 보호에 가셔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호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호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옵션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특별히 암호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 넣지 않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통합문서 보호에 가셔서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통합문서의 구조만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구조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첫 번째 문제인데요. 환산입니다. 환산은 감상시간 바로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감상시간이 140 미만이면 그냥 시간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140 이상이면 시간과 분을 나누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시간만 표시한다 그러면 139분은 몇 시간인가요? 우리가 계산하시면 60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6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 2.311 나오잖아요. 그래서 2시간 하시고 30 몇 분이 그러니까 3이니까 10으로 봤을 때 3% 100으로 봤을 때 30% 해당한 시간분을 얘기합니다. 2.31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140 미만이기 때문에 시간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40을 초과한 데이터는 140 이상의 데이터는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구하신 값을 시간만 표시하겠다 라고 하면 소수 이하 자릿수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릿수 이하는 소수 이하 자릿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면 시간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 뒤에다 시간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에서 텍스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하시고 끝에다가 0시간이라고 입력하면 2시간이라고 구해지겠죠. 2시간이라고 구해집니다. 이렇게 140 미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표시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49는 140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120을 빼고 남은 시간은 몇 분인가요? 29분이죠. 그럼 29분에 대해 값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분만 만약에 149분에 대해서 나는 분만 한번 표시해 보겠다. 물론 위에 다음에 있다. 한꺼번에 표시하실 건데요. 분을 표시하시는 방법은 분을 표시하시는 방법은 얘를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볼까요? mod 그 다음 149를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29라는 값이 구해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사용하시면 text 그 다음 뒤에다가 분이라고 넣으시면 몇 분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29분 149분은 2시간 29분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다 추가해 볼까요? 먼저 텍스트부터 가셔도 되는데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시간을 우선 구하셔야 돼요. 시간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분을 뺀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가로 열고 149에서 아까 29분을 빼야 되잖아요. 29분에 해당한 데이터는 149 나누기 60을 한 나머지 값을 빼주면 분을 뺄 수가 있겠죠. 그 값을 구한 값을 우리는 60으로 나눠요.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구해집니다. 시간이 구해지고 그 값 뒤에다가 시간이라고 표시하신 다음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아까 구해놨던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사용하셔서 분을 연결해 주시면 2시간 29분이라고 구해집니다. 뒤쪽에 아까 분은 이해하셨다면 다시 앞에만 다시 봐볼까요? 시간에서 분을 구한 수식을 빼주고 그럼 빼면 29를 뺐겠죠? 그럼 120이잖아요. 120을 60으로 나누면 2라는 숫자가 구해져요. 그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붙인 거고요. 아까 구했던 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n% 연산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다 지우시고요. 첫 번째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14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할 거고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자릿수를 조절할 겁니다. 60을 2로 나눴을 때 60을 나눴을 때 2가 아니죠. 자릿수는 0으로 하겠죠. 소수 이하 자릿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에다가 0시간이라고 붙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다 씁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분을 60으로 나눴을 때 값이 소수 이하 자릿수가 나오는 거를 자릿수는 0으로 하면 정수만 표시할 수 있죠.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붙이신 겁니다. 만약에 140을 초과 이상이라면 우리는 시간과 분을 다 표시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다시 한번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첫 번째 가로를 여는 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로를 연 겁니다. 바로 왼쪽에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기가 방향기도 안 되네요. 그러면 2, 3이라고 쓸게요. 2, 3에 있는 값에서 M, O, D 2, 3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빼고 가로 탔고 그 값을 빼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60분 120분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 값에 60으로 나눕니다. 60으로 나눠주면 음 딱 시간이 구해지겠죠. 시간을 구한 다음에 심표 우리는 0시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M% 분을 구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가 필요한 거고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지정하는 거고요. 모두 함수를 통해서 2, 3의 값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그 값 뒤에다가 분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40을 초과한 데이터에만 시간과 분이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시간만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서요. 시간과 분 사이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 사이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주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0분 앞에서 0자 앞에서 한 칸을 띄워 주셔야 되겠네요. 수식을 수정하실 땐 항상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분 앞에 있는 형식에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시간과 분 사이에 스페이스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일자 구분 감상시간 분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월별 감상시간 분을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건 에버레이지인데 배열 수식이네요. 금든 하시고요. 에버레이지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if 사용하지 않고도 수식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if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7월, 8월, 9월에 해당한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먼스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먼스 데이터가 월에 입력된 데이터는 구매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a3부터 a18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먼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예요. 그 값이 바로 7월과 같습니까? i2셀가 같습니까? 라고 하실 건데요. i2셀은 수식을 복사하면 j2셀, k2셀 라고 이 행은 고정해야 됩니다. f4,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하시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평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두 가지 조건을 다 넣어야 되는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조금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로 문구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월을 추출한 값이 i2셀가 같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보통 배열 수식이 아니면 end 함수가 있었겠지만 배열 수식일 땐 end 역할을 곱하기가 합니다.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로 여시고요. 감상일에 있는 데이터 d3부터 d18셀의 데이터가 같습니까? h3과 h3, h4, h5, h6 h10에 있습니다. f3번, 2번, 3번 눌러서 h10을 고정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저희는 감상시간에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if에서는 조건을 주시고요. 조건에 만족할 때 2, 3부터 2, 18셀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평균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물론 아직 수식을 덜 작성했어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 복사합니다. 수식을 복사했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오류가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if 에러를 통해서 공백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식을 가지고 if 넣은 다음에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신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가로 닫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값이 있었던 곳에는 공백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i10부터 i11 영역에다가 영화 제목을 구하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영화 제목에 VOD의 마지막 두 글자를 가지고 따라서 아래쪽에 표2에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hlookup을 사용하시면 쉬운데 hlookup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고 두 번째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가져하다가 영화 제목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오지 않은 경우는 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lookup 함수 사용하셔서 우리는 첫 번째 찾을 값입니다. 찾을 값은 VOD 코드에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두 글자를 추출합니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아, 여기 바로 왼쪽에는 라이트네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심표 다음은 이 조금 전에 두 글자 추출한 값을 어디에 가서 찾겠냐면 B24부터 F24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단, 이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찾을 영역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B23부터 F23입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배열 수식이 아니죠?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아, 오류값이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찾는 값, 결과값 그 다음 찾을 값은 1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찾겠습니다. 라고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위치 지정하셨고요. 그 다음 찾을 행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 근데 오류가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났어요. 그 이유를 잘 보면 VOD에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아래쪽에는 11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얘는 문자, 얘는 숫자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얘가 찾으러 갈 데이터가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값을 찾으러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찾고자 하는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얘는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영화 제목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함수가 추가적으로 밸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곱하기 1을 하지 않고 라이트 앞에다가 밸류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 함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숫자로 바꾸기에서 곱하기 1 하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오른쪽에다가 최종 구매 1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종 구매 1은 맥스와 이프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구매 1자와 구매 1자와 VOD 코드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J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맥스부터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맥스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이프 함수를 통해서 VOD 코드 C3부터 C18셀에 있는 데이터가 절대참조 바로 왼쪽에 있는 VOD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날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날짜는 구매 1자에 있습니다. 구매 1자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를 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VOD 11이라는 데이터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구매 1자가 5개가 오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맥스 함수를 통해서 이프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5개를 가져와요. 근데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잖아요. 가장 큰 값이 가장 최근에, 최종, 마지막에 구매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최종 구매 1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구매한 날짜, 가장 최근에 구매한 날짜가 되겠죠. 최종 날짜를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VOD 11이라는 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날짜가 9월 11일, 7월 7일, 그 다음 7월 7일, 그 다음에 8월 26일, 7월 7일입니다. 가장 최근 날짜가 9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9월 11일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배열 수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 이름을 Public Function F-U-N-C-T-I-O-N 이름이 FN-Po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받는 값은 구매 횟수고요. 만약에 구매 횟수가 3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3 이상이면 우리는 한 해당 3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N-Point에다가 구매 횟수 곱하기 3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IF 구문의 S 그렇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FN-Point는 구매 횟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네. 다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커서를 J1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Point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구매 횟수가 있는 I18셀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서 3, 4, 10이 됐네요. 얘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4라고 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정의함수 5문제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2부터 G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까요? 확인 버튼 하시고요. 어? 영역이 잘못됐다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범위는 A2부터 J26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에 I 있을이 맞죠? I 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까 제가 추출할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서 오류가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보시고 E북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결제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교체하는 것에는 구입 가격입니다. 어? 구입 가격 없는데요? 구입 가격은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값은 계산하셔야 되니까 어? 피버 테이블에 지금 열과 행만 있어요. 값 없어도 돼요. 문제에서 계산하라 하면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계산해 가셔서 필드 항목 및 계산 필드에 가셔가지고요. 구입 가격을 만듭니다. 구입 가격은 는 구입 수량 곱하기 단가 아, 두 번 더블 클릭했네요. 단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할인율 더블 클릭 아, 두 번 하신 제가 두 번 했네요. 가로 닫고 첫 번째 계산 수시까지 작성하셨어요. 추가하시고요.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입 가격이 갑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결제 구분 이북명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구입 가격 필드에 대해서 갑필드 설정에서 작업합니다. 갑필드 설정 I2셀에서 마우스론 쪽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선택하죠.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보 테이블에서 계산식이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작업이 없네요. 간단한 문제였네요. 계산 필드 추가하는 작업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지금 잠깐 살펴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데이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도서 구입 내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데이터 통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북명과 구입수량과 구입총액만 필요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합계 확인해요. 합계 그 다음에 참조 영역은 회원사 코드부터 H19까지 A2부터 H19 추가 두 번째 하반기 데이터도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과 같이 데이터 통합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북명과 근데 데이터가 제가 범위가 좀 잘못됐었나 봐요. 이북명부터 하지 않고 범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땐 그냥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우선 지워볼게요. 그리고 매크로 기록을 앞에 잘못 기록하겠어요. 이럴 때는 개발도구에 매크로에 가셔서 나 도서구입 내역 잘못 기록했어. 삭제를 누르시고 새롭게 매크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다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도서구입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우리는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2부터 LE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아까 범위가 제가 A2부터 선택을 하셔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삭제 삭제할게요. 물론 삭제하고 매크로 기록하시면 더 좋았는데 지금 삭제하시고 범위를 D2부터 H19까지 아 왼쪽 열 때문에 그랬네요. 왼쪽 열의 A열까지 선택했기 때문에 왼쪽 열의 A열의 데이터가 표시가 됐고요. 추가 두 번째 E북명부터 시작해서 D22부터 H27까지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첫 행과 왼쪽 열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왼쪽 열에 해당한 데이터 E북명에 해당한 데이터들이 데이터를 찾아서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이렇게 작업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종료하셨다면 두 번째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단추 선택하시고 위치가 J21부터 J21부터 K12까지입니다. 도서구입 내역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도서구입 내역 이라고 입력합니다. 내역 보기 도서가 아니라 구입 내역 보기 여러분도 저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하고 보통 똑같이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서 텍스트도 똑같이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매크로 문제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도 지금 문제를 보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매크로를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매크로에 가셔서 삭제하시고 매크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입력하는 문제 문제에 표시된 걸 정확하게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한번 지워볼게요. 잘 실행이 되는지 클릭하면 맞게 실행이 됩니다. 매크로 문제까지 분석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클릭하시고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경기도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래요. 경기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차트 선택하고 컨트롤 V 그럼 경기도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두번째 차트 제목 레이블과 세로축 제목 레이블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차트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지역별 영화 강 다시 한번요. 지역별 영화관 영화관객 현황입니다. 영화관객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왼쪽에 세로축 제목을 넣기해서 기본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넣습니다. 그 다음 축제목을 지우시고요. 연간 관객 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효과의 파랑의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미세효과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효과의 파랑 강조 1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닫기 만에 대한 서식이 따로 언급이 없네요. 그럼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범내는 아래쪽입니다. 레이아웃에서 범내 아래쪽에 범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차트와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가 같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두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지급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 포인트 지급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우리는 폼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포인트 지급의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왼쪽에서 프로젝트 탐색기가 보이신다면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클릭하면 보이세요. 폼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면 포인트 지급 이라는 폼이 보입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보기 나는 이 폼에 대한 작업을 수정할게 아니라 여기 폼에 대한 코드를 넣겠습니다. 라고 코드보기를 선택하시고 개체에서는 유저폼을 선택합니다.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회원 CNB 회원 등급에다가 등급에다가 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행위 데이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F5부터 F10까지 그럼 폼 초기화 작업까지 해서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를 먼저 할게요. 닫기를 클릭하면 닫기를 클릭하면 우리는 폼을 닫으래요. 언노듬 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 D4셀에다가 코엑스 점 이라고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D4셀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D4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D4셀은 코엑스 점 이라고 넣습니다. 다음 입력한 다음에 글꼴이 굴림체로 지정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D4셀 이잖아요. 폰트 이름이 네임이 굴림체입니다. 입력합니다. D4셀에 코엑스 점을 입력하고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세문항이 나오는데 각각 5점이에요. 1번과 3번이 좀 쉬우시면 1번과 3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잠깐 폼을 닫을게요. 그 다음 디자인 모드 끝내볼게요. 클릭했을 때 폼 나오죠. 닫기 누르면 D4셀에 코엑스 점이라고 입력됐는지 글꼬리 굴림체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입력 버튼 눌렀을 때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 입력할 행의 위치입니다. 내가 이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입력 버튼 눌렀을 때 어디다 입력 할 거냐면 7행에 입력 할 거잖아요. 기준을 A5셀로 잡고요. A5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그 다음 그 위에도 있습니다. 3개죠. 여기 연결됐는데요. 아니요. 3행의 데이터가 없어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B5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고요. 우리는 7에다 입력해야 돼요. 그럼 3 도하기 얼마를 해야 7이 되죠? 4가 해야만 7이 되죠? 그래서 도하기 4가 되는 거고요. 다시 가서 우리는 입력할 행의 위치는 i라는 변수를 사용했고요. range 기준이 아까 a 5셀 이었죠? a 5셀 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로스 세겠어요. 행의 개수를 셉니다. 아까 셌더니 3개죠? 우리는 7행에다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4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구해서 i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행의 위치는 기준이 a 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니까 눈으로 봤을 때 3개였잖아요. 그래서 7행에 입력할 수 있도록 4라고 더해줍니다. 그다음부터는 폼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폼에 셀에다 입력할 거니까 셀즈 i, 1 a열 이잖아요. a열에다가는 잠시 보시면 회원명은 a열 등급은 아까 연결했으니까 나오죠. b열 다음에 가입년 또는 c열 d열은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와서 a열에다가 폼의 이름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얘는 txt 회원명이죠. 얘는 cmb 회원등급이고요. txt 가입년 또입니다. 물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제시된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름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txt 회원명 두 번째는 e는 비열을 얘기하는 거죠. 비열은 cmb 회원등급 그 다음 세 번째 c열은 가입년 또 네 번째 d열은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네 번째 d열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 지급액은 회원등급 의 끝에 있는 세 글자가 1등급 이면 5만원 그렇지 않으면 2만원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와서 if 만약에요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고 싶어요. 어디서 cells i, 회원등급 에서 두 번째 비열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1등급 입니까? 그렇다면 된 저희는 cells i,4 에다가 값을 5만원에 포인트를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cells i,4 에다가 2만원에 엔터를 눌러야 되는데 2만원에 2만원에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라고 값을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 구문 닫아주시면 돼요. 다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한번 입력해 볼까요? 홍길동 홍길동 입력하시고요. 이 사람이 1등급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입년도 2019년 입력하면 홍길동과 우수회원 2019년 1등급이니까 5만원이네요. 그러면 암흑 암흑에 그 다음에 얘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으로 해볼게요. 입력하면 2만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확인하시고 입력해 보시고요.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죠. 안 지우셔도 물론 감점되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